음악 보금서를 보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금서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존재가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군가 하면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제일 잘 알아보았어요 누가 보금 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몰랐을 때 귀신들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야구부 장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귀신도 믿고 떠옵니다 하지만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언한 뜻에 따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77번째 77번째 강론 시간으로 로마서 1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and by faith the righteous will live 믿음으로 또한 의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증정한 믿음을 믿음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사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한 처음의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을 대라 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는 이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구원의 의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칭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칭암받게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까요 This faith that justifies would lead to a faith that glorifies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끝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맛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There is nothing but good news You know why? Because we will always get better 항상 나아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오늘도 눈을 뜨면 Wow! I'll be better than yesterday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칭의와 justification The faith that justifies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Faith that will glorify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By faith the righteous will live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걸 성화의 믿음이라고 해요 Faith that sanctifies us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 있는 것 작년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How do we make sure that we can be better next year? Because of faith that sanctifies us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켜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로마서로부터 은혜를 받은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그럼 심지어는 목해 초창기 때는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 루터가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그로하여금 로마 캐톨릭 사제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기수로 들어설 수 있게 했던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그와 상충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가 로마서 이 야고보서는 강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물론 루터는 그의 견해를 바꾸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Do you think you know Jesus? 아니 너희가 믿는다고 떴냐 잘한다 귀신도 믿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How is your faith different that is in devils?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너의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로마서는 야고보서와 같은 말을 해요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를 설명했다면 그 다음엔 and then what? 그러면 어떻게 이 그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살아갈 것이냐 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교훈하는 생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생활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1절과 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입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연상하고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1장 2절은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을 요약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So it's a grand summary of how saints will live by faith It's a grand summary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이 12장의 1절의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11장을 다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의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설명했지 않았느냐 이제 그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케이스 스터디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 1절은 그 자체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모든 삶의 정황의 요약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when faith works in us what happens that we worship God 이게 요약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듭난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what does it mean that we worship God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 스피처 워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what is it what is spiritual worship 거룩한 영적 예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자 먼저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this is what aspect of m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것의 what what is it 영적 예배에요 그럼 영적 예배가 뭘까 여러분이 일단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he predicate worship with the spiritual 영적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modifies 영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일 오전 8시 반에서 9시 45분까지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예배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뭐에 국한시키냐면 국한시키는가 하면 장소와 시간에 국한을 시켜요 we can find our worship conventional worship in time and space 8.30 at new life church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 너무 재밌어요 어머니 학교도 이번에 하는데 저는 거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어머니 학교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들은 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급히 먹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본당에서 뭔가 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들이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벌칙 내가 갈게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맨날 어머니 학교 하고 맨날 아버지 학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고 내가 갈게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결정적인 약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뿐만 아니라 트레스디아스니 이런 영적 프로그램들하고 다 관련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보니까 24시간 중에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트레스디아스 2박 3일 작심하고 올라가서 죽었다 복창하고 사람들 섬길 수 있어요 예배요?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예배 그런 섬김을 설명하지 않아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spiritual worship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의 예배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11조를 해라 재물을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을 드리라는 건 물론 우리가 살을 떼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우리와 함께 It's a constant companion It's our body 우리가 막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곳이라면 우리가 가는 그 곳 모든 곳이 무슨 장소예요? We worship in place We worship not only God in this time and space But we worship God every time Everywhere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서에서 3장에서 바울의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은 항상 이 교리를 설명을 해요 거의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는 항상 교리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생활을 권면을 해요 골로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3장을 보면 골로서에서 3장에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쭉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설명하다가 이 말을 합니다 3장 22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예배를 어떻게 익스팬드하고 가고 있나요? 어떻게 펼쳐가고 있나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다? 월십이에요 스피처 월십이에요 매일 삶의 현장 오늘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연장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말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 우리 몸으로 드리고 살아내는 영적 예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냐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냐 어떻게 높이 되냐가 아니라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우리의 목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목적을 바꿔 버려요 그 목적이 뭐가 돼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즉 예배자의 삶으로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It's a paradigm shift paradigm Entire paradigm of one's life is being changed by salvation 그렇게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우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고 나의 상전에게든지 아니 나의 직장에 봤으든지 아니면 내 직장에 내 밑에서 일하는 나의 인플로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8시 반에 다 치장하고 다 모여서 나와서 하루 그냥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고룩한 산재물로 이제 바울은 그 의미를 다 풀어갈 거예요 너의 직장 생활에서의 고룩한 산재물의 삶의 의미가 뭐냐 풀어갈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걱정 내가 이 한 나라의 국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고룩한 산재물의 삶 He's going to talk about that too That's a responsibility of a citizen in a nation 하나도 빠지지 않고요 다 얘기할 거예요 가정, 사회, 개인적인 영적 생활 그 말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귀를 열고 들어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How do we do that? How do we spiritually worship God at all times by giving 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unto Him How do we do that?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일단 좋은 뉴스를 드릴게요 To answer this question It's not hard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 질문을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 살펴볼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Stop 거기서 Stop 하면 돼요 This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a good worship?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은 월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일단 우리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가 좋아 설교가 나빠 아니면 여러분들은 음악이나 분위기나 예배당의 청결상태나 예배당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은 누가 정해놓은 건가요? Who's standard to determine what is good worship and bad worship? 대부분은 내가 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예요? 혹시 이런 건 아니었나요? 평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 그게 입에서 맴돌았는데 이야 오늘 정 목사가 속 시원하게 내 말을 해주네 동의되는 예배 동의되는 말씀 그리고 항상 어떤 게 좋은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정 목사 어떻게 이거 알고 나를 치지? 아 나를 치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요 대부분 아휴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 내 자식이 들어야 될 말 우리 교회 고 성도가 들어야 될 말 이런 말이 좋은 설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The very object of worship is God God alone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그렇기에 예배의 관심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The very essence of worship is not I but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착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바울이 등장시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분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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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erned discerned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름을 세울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의 핵심은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그냥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노랗게 보여요 저는 선글라스 쓰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두운 게 싫어요 그래서 어두우면 막 정신이 사나운 것 같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매속 달리기를 하는데 이 햇빛은 따가운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예 제가 이제는 선글라스도 이 안경 쓴 사람은 선글라스 멋진 거 써보는 게 제일 꿈이잖아요 그건 일미 포기냈고요 그랬더니 클립언이 있어요 클립언 딱 끼는데 색깔이 네 가지나 있어요 옐로우 브라운 블랙 그 다음에 그린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딱 이렇게 어제 한 번 거지면서 옐로우 선글라스 클립언을 딱 봤더니 세상이 와 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분별하라라고 할 때 이 분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라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실패와 절망 여러분이 그거를 예수님의 안경을 딱 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There must be good thing here No matter how grim, bleak this situation may be 이 상황이 정말 아무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항상 계셔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시고 중보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면 How can we not worship God at all times?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12장 3절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바울이 이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안경을 쓰고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이 국가 안에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의 제시안은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갈 이 케이스 스터디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기억하면서 성도의 부르심에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앞으로의 로마서 여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예배로 오늘 들여지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할 기억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네 권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권면할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이죠 humility humility is what makes us possible to live life as living sacrifice unto him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매일 권면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보면 손해본다 너 절대 그거 용서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권해요 야 그 오리 가자는 자한테 심리 가지 거둬 달라는 자한테 속어 주지 아 내 오른편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왼편도 내어주지 원수를 내문 것 같이 사랑하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권면이 있어요 the world always exhort you you need to live in this way you better be very egotistic otherwise you will lose you become a loser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들이는가에 있어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여러분 한국말 한문의 우이독경이란 말 아시죠 쇠귀의 소귀의 경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해석이 안 돼요 We read this Bible all the time but this Bible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in our daily lives 그거는 소귀에다가 경을 읽는 것과 다를 수가 없어요 소귀에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품벽 요건을 하나 되라 저는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I think hum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s that enables us to hear God's words a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성품적 특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온전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더딜까 왜 어떤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그 핵심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앤드루 머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라서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믿음을 가로막는 어떤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말씀해서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과제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교만과 믿음은 본질 자체에 있어서 도저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음과 겸손이 뿌리를 공유하고 참된 겸손을 소유하는 분량만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앤드루 머리가 한 말이에요 믿음과 겸손이 뿌리를 공유하고 참된 겸손을 소유하는 분량만큼 믿음을 갖게 된다 믿음은요 나의 겸손만큼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겸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이죠 바울이 오늘 외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listen listen to God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 오늘은 성찬의 복된 예배로 드린 날이에요 성찬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장 8절에 이 말씀을 떡을 떼고 잔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찬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듭나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성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훈이 이 교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성찬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다 말씀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으로 친히 몸과 피가 되어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성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삶으로 친히 몸과 피가 되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친히 몸과 피가 되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소형이 우리의 삶으로 친히 몸과 피가 되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